김과 신고 1년입니다. 여기 사람이 죽었어. 뭐요 당신? 깨졌어? 깨졌어? 에로이! 에로이! 아디오스 주인공 제가 뭐하고 있는 건데 어때? 어때? 난 여태 굵은 것 마지막으로 경고 하나 해줄게 당신 진짜 얼굴 걸리지마 이제 당신 손 믿기엔 내가 너무 잘 들었대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뭐가? 이렇게 하는게 나한테 복수가 될거라 생각한거야? 나 노력하는 중이야 행복해지려고 꼭 보여줄 사람이 있어서 그 깐 놈 옆에선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넌 하나 그리고 여태 누군가 여태 지금 넌 아, 그걸 몰라서 물어? 니가 내 약점이란 걸?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니가 내 옆에 있으면은 에이 에이 에이에이에이에이에... 아, 너희...